아이폰 15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애플 과연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아이폰 15의 발열 문제부터 내구성 배터리에 대한 사용자들의 문제 제기 그리고 월가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 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용자들이 아이폰 15 프로의 발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워낙 영향력이 강한 매체인 만큼 애플 주가는 이 소식 이후에 풀썩 주저앉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히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오르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소식이죠 왜냐하면 아이폰 15 프로는 일반 베이직 모델보다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들의 수요가 베이직에서 프로 수요로 움직이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그만큼 애플의 중요한 현금 창출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애플이 프로 모델만 가격을 올리면서 실적에서 더 중요한 상품이 됐죠 프로 모델의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15 프로 모델이 너무 뜨겁다는 사용자 컴플레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발열 문제를 제기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체 리뷰를 통해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충전하는 동안에 41도까지 오르고 있다고 했고요 다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는 최대 45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유튜버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테스트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선 아이폰 15 프로가 최대 47도까지 오르면서 아이폰 14이나 심지어 아이폰 13보다 훨씬 더 안 좋다는 의견들도 제기가 됐어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판매량이 악화되고 심지어 이미 구입한 유저들이 다시 반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인터뷰한 토마스 갈빈이라는 사람은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너무 뜨거워서 손에 쥐기가 어렵다면서 이 반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원인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 15 프로에 탑재된 애플의 자체 칩인 A17 프로 모바일 AP 칩인데요 이 제품은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대만의 TSMC가 3나노 공정으로 제작한 제품으로 현존하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는 가장 미세한 회로선폭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문제는 TSMC의 3나노 공정 구조인데요 TSMC는 핀팻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핀팻 방식이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다름 아닌 발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핀팻 방식은요 반도체 소자인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법인데 문제는 트랜지스터가 너무 작아지면서 전류 제어가 힘들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할 곳으로 세면서 열 에너지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이건 핀팻 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도 비화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TSMC에 대한 우려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3나노 공정을 독자적 형태의 GAA, MBC, FET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 구조는 채널의 구조를 선이 아닌 폭이 넓은 면으로 변경해서 더 적은 전업에도 반도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결국 GAA는요 핀팻과 다르게 전류가 흐르는 통로와 스위치 간의 접촉면이 좀 더 넓은 만큼 전류의 흐름을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GAA는 전력 소모도 적고 전력 대비 성능도 한 10% 정도 더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제기가 또 되고 있는 건 이번 아이폰 15부터 적용된 티타늄 소재 때문이라는 건데요 티타늄은 일반적으로 아이폰 14까지 사용됐던 스테인레스 스테일과 비교해서 이 열정 온도율이 낮은 만큼 내부에서 쌓인 열을 밖으로 잘 방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가 고부화 작업을 할 때 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열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겹치면서 발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발열 문제도 문제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바로 발열 때문에 발생하는 성능의 저하 즉 스로틀링 문제입니다 이 스로틀링이라는 건 기기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이 기계 자체가 스스로 성능을 감소시켜서 열을 낮추는 걸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보통 CPU나 GPU의 클럭 속도를 줄이거나 코어의 일부를 비활성시키거나 밝기나 음량을 조절하면서 스로틀링을 수행을 하게 되죠 한국의 테크 크리에이터인 주요니테크에 따르면 기기가 극심한 수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이 룹스코어가 아이폰 14 프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폰 15 프로 모델이 발열로 인해서 성능이 빠르게 악화된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발열 문제가 꽤나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매체들인 포브스와 맥루머와 같은 매체들도요 관련 내용들을 보도를 하면서 아이폰 15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포브스의 경우 아주 유명한 애플 전문 분석가죠 밍치고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이번 발열 문제가 A17 칩 때문이 아니라 이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열 방출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A17 칩을 탑재하지 않은 아이폰 15과 플러스의 이 베이직 모델에서도 발열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어쨌든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프로세서 성능을 일부러 낮추지 않는 한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물론 그만큼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아이폰 14과의 성능 차이를 더 느끼기 힘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티타늄 소재의 프레임을 사용한 것이 좋은 결정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게 발열 문제도 발열 문제지만 사용을 또 하다 보면 계속 손을 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변색이 된다라는 이슈 문제가 또 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이 유분이 티타늄 소재의 프레임 사이로 스며들면서 변색이 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얼마 사용하지 않은 폰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고 알콜을 묻힌 솜을 통해서 또 금방 닦였다라는 점에서 변색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허구헌 날 닦을 수도 없고 새로운 폰이 금방 또 변색이 된다면 상당히 신경질하는 일이 되겠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내구성인데요 아이폰 15 프로의 경우에 손으로 강하게 비틀 경우에 부서진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아이폰 14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수준의 박살이 났다라는 보고도 나오면서 이 내구성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아이폰 15 프로 모델이 알루미늄 합금이 추가된 모델인 아이폰 15 베이직 모델들보다 내구성이 더 안 좋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아이폰 15이나 플러스 사면 되지 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싸더라도 프로나 프로 맥스와 같은 고급형 모델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애플이 베이직 모델의 가격은 동결을 했지만 프로나 프로 맥스의 가격은 올렸습니다 이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신의 한수라는 평이 받았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지출 성향이 점점 더 고급형으로 추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 입장에서는 돈을 더 쓸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 비싸게 받고 팔 수 있는 데다가 그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이죠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애플의 수익과 매출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고급형 모델에 대한 가격 인상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였던 셈인데요 문제는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출하량 즉 실적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크게 달라진 점도 없었고 새로운 혁신이나 소비자들이 기대를 가질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이폰 15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사전 예약 물량이 예상보다 꽤 경고했다고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아이폰 15이 9월 12일 공개되고 15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에서는 아이폰 15 공개 이후에 티몰 그리고 공식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15 프로하고 프로 맥스 모델이 1분만에 매진됐다고 하구요 미국 역시 홈페이지가 다운 현상을 겪으면서 주문 후 받는 데까지 걸리는 리드타임 대기시간이 최대 6주가 걸릴 수 있다고 나오면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 예약 시작 시기하고 출시 날짜를 이전과 비교해서 일주일로 단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모델들보다 리드타임이 더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강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월가 투자 은행들 역시 자체 리소스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파악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몰건 스탠리의 리포트는 우려했던 것보다 리드타임이 나쁘지 않다라고 밝혔구요 미 최대은행 JP몰건 역시 이전 제너레이션과 비교를 해서 리드타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수요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죠 일반적으로 제품이 출시되고 가장 리드타임이 늘어나는 시기가 2주차인데 지금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리드타임 자체가 이전 주기보다 더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의견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해요 에버코어 ISI가 4천명을 대상으로 아이폰 구매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폴틴보다 수요가 더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경고다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에버코어는 애플의 평균 제품 단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점 수익의 증가로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애플워치와 같은 wearable 제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 안정적이니만큼 수요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진단을 내렸죠 물론 의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들의 조사 시기가 아직 아이폰 15에 대한 문제 제기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럽은행인 UBS 같은 경우는 최근 조사 결과를 통해서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유럽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리드타임이 1년 전과 비교해서 짧아졌다고 밝히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UBS는 선주문이 탄탄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거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제품으로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아이폰을 쓰다가 좀 더 싸다고 갈아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다만 기존의 아이폰 13이나 14을 쓰던 사용자들이 과연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15을 구매할 욕구가 출시 초기만큼 뜨겁게 불타오를까 라는 점을 보면 전 좀 그래요 저도 이번에 2년 계약이 끝나서 바꿀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구매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하죠 아직까지 제 카메라도 그렇고 폰도 문제도 없고 잘 되니까 카메라 성능을 또 얘기를 하면 이것도 애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보고도 있어요 고스트 이제 고스팅이라고 하죠 뿌옇게 이제 번지는 현상인 14이 성능이 더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즈업을 했을 때 14이 더 15보다 낮다라는 지금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래저래 고민이 되긴 합니다 오늘은 아이폰 15이 출시되고 난 이후의 이슈들을 모아보고요 여기에 대한 월과 투자 안행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cademy Academy QUEEN You